케이크 도전 100개월길 축하합니다 우리 선수단과서 닉티몬의 마음을 담아서 전달해 보이시구요 여러분 박수 돌려주시죠 이틀의 심장 앞으로도 함께 또 있어서 겸겸웅도 꽃다발까지 함께 전달이 됩니다 자 기상 촬영을 간단하게 진행하고요 바로 이어서 이제 우리 팬 대표로 전시문의 가족께서 우리 엄마와 함께 오셨는데요 김도영 선수 기념 액자를 건물해 주시겠습니다 이 액자는요 전달해 보이시죠 김도영 선수에게 우리 인천사인들 팬페이지인 인천사인들 모든 곳에서 기획해서 인천사인들이 직접 김도영 선수와 함께 찍었던 추억이 담긴 아주 소중한 사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전시문 가족 그리고 우리 대표자들 함께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구요 우리 아이가 아들이 또 김도영 선수를 그림을 그려서 도영이 형을 좋아하는 마음을 담아서 액자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액자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김두영 선수가 훨씬 더 잘생겼습니다 자 우리 친구가 도영이 형 100명의 축하해 한 번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두영 선수 축하해요 박순수 인천 와 불편합니다 김두영 선수 화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인천 유나이티대에서 100경기를 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동기수에 관계없이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영 선수들 팀을 생각하는 훌륭한 선수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100경기를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려주면